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이 되겠지 그래서 인테그라를 씌울 수 있어? 우와 어렵다 그 다음에 X에 3 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에 3을 넣으면 어떻게 돼? 9가 되겠지? X는 마취리나왔나와 뭐 하시라고요? 그래서 어떻게 돼? 뭘 보는거지? Y제곱은 3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4니까 루트 씌워주면 끝나겠지 그래서 데이빗이 되겠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야? 플러스야?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이겨난거야 이 마이너스가 중요하네 그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